여보세요 축하해 나 완벽하게 쪼꼬미 먹인 거 물론 이미 소식 같겠지만 인정해 방구뽕 내 실수였어 적군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건 내가 왜 뿡뿡 했을까 하긴 너랑 쪼꼬미 한 것 자체가 에러지만 방태정 너 나랑 왜 쪼꼬미 했니 왜 나랑 살아 그러니 왜 나랑 행복하니 방구 자극한 건 너였어 왜 냄새 피골대 다리지 말고 경고했을 때 그때 멈췄어야지 아무튼 난 원망하지 마라 예진아 근데 말이야 당신도 내 방구 원망하지 마 무슨 소리야 조심성이 없긴 당신도 마찬가지다라고 중요한 건 쪼꼬미 잘 간직결 했어야지 근데 어쩌나 당신 가슴에 쪼꼬미 달아줄 기획수가 이미 내 손에 들어와버렸는데 야 근데 쪼꼬미 못 배워서 뭐 그래 그렇게 하면 더욱더 안되겠네 더더더욱 쪼꼬미 줘야겠어 야 여보소 야 지진아 지진아 와